이미지 영상 분야에서의 AI 적용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영상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였죠. 암이 있다? 없다? 아니면 결핵이 있다? 없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좀 이렇게 부위 같은 걸 보여주면서 여기 쪽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쓰였다면 그에 비해서 진단에서 프레딕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통 EHR 데이터를 활용해서 합니다. 보시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Surt-S 이게 일종의 미국의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요. 대원가나 병원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은 그런 것 중에서 한 군데인데 그곳에 있는 데이터들을 EHR 데이터에서 가지고 와보면 아래쪽에 T, 시간, 시간축에 맞춰 가지고 각각 시점별로 뭔가가 있잖아요. 아니면 X0, X1 이런 각각 때마다 뭔가를 하겠죠. 지금 이 경우에는 처방을 내렸는데 당뇨, 진단은 당뇨로 했고 진단은 당뇨로 했고요. 그 다음에 Sulfonuria를 처방을 했네요. 그리고 X1, 이 시간, 이게 뭐 날짜, 시간 뭐 이런 거 있겠죠. 여기에 이게 Patient X이고요. 이분 당뇨로 이걸 또 처방을 했고 그 다음에 코로나리아터리 관련된 게 좀 문제가 있었나 보죠. 베타블록을 처방하고 했죠. 그 다음에 이 시점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이퍼텐션, 고혈압 관련된 치료가 좀 들어갔고 등등등등 이렇게 각각 시점별로 뭔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시간별로 가는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쭉 리뷰를 했었는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공간 데이터니까 CNN이라고 하는 수렴 신경망을 썼죠. 그에 비해서 이렇게 시간별로 있을 때는 당연하게도 RNN에서 합니다. 이렇게 Recurrent Neural Network이죠. 그래서 각각의 타인별로 이게 X0, X1, X2 각각마다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델을 해야 되기 때문에 RNN 모델을 가지고서 학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인데요. 이건 진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Prediction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사례고 여기 이제 논문을 한번 뒤져 보시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방문할 때마다 방문 타임이죠. Visit1일 때, Visit2일 때, Visit3일 때 하려는 건 뭐냐 하면 이전에 방문했었던 것들을 모아서 이전에 방문했었던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Visit3 이제 왔을 때 뭐뭐가 나올까 이걸 이제 맞추는 거예요. 이런 형식의 학습을 하는 거고 처음 왔을 때 진단해서 나왔었던 키워드가 기침 있고 열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이레놀 먹었고 그리고 이때 이제 수액을 좀 맞고 갔네요. 두 번째 왔을 때는 열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오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이때 이 뒤에 뭘 맞출 수 있겠니?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처방도 그렇고 이 다음에 무슨 처방을 해야 될까? 진단은 뭘 것이고 유모니아 진단이 났네요. 폐렴. 여기 이제 증상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을 맞추는 것에 대한 어떤 측정 지표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Top K Recall 이라는 것을 써요. Recall은 뭐냐 하면 이게 진짜 데이터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들이 진짜라면 이 앞에 것 두 개만 가지고서 뒤에 나오는 것들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실제 것 대비 얼마나 맞췄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True Positive는 뭐예요? 지금 이 경우에는 이게 실제 데이터라고 하면 Fever, Neumonia, Chest X-ray라고 하는 세 개가 True Positive라고 한다면 이건 예측 값인데 예측한 것이 쭉 있다고 치면 이 중에서 Top 1 리퀄이면 제일 위에 거 한 개, Top 3 리퀄이면 세 개, Top 5 리퀄이면 다섯 개 이렇게 해서 세 개, 다섯 개, 이 중에서 진짜 포지티브 대비 몇 개나 맞추나 이렇게 해서 정확도를 측정을 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진단 관련된 예측 관련된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역시 RNN에 쓰겠죠. 이것도 보면은 이게 T0, 예를 들어 T0, 이게 T1, 이런 거잖아요. 아까 RNN하고 구조와 똑같죠. 이렇게 시계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예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